안녕하십니까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올해 10월 15일에 실시한 우리 모의고사 통학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국에 계신 우리 고닥띠랑이 풍마니 여러분들 통학과학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설강의를 보고 있는 풍마니들 너희들은 진짜 뭘 해도 된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개멸고사를 본 다음에 해설강의가 없어요 그렇잖니 근데 모의고사는 해설강의를 장풍에는 무조건 올립니다 왜냐 이 해설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학과학의 해설강의를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정말 공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설강의를 지금 클릭해서 장풍이랑 같이 해설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어 우리 풍마니들 너희들이 얘들아 이제 마지막 세대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잖아 그러면 통학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들아 맨 마지막 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역으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생각이 되냐면 아 나 공부 진짜 못하는 애 나는 대학을 꼭 정시로 가야 되는 애 뭐 이렇게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정해버린다고 아니야 너희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시라는 카드랑 정시라는 카드가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정시로 나는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정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 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길들을 놔두고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을 정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합과학을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봐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통합과학의 수능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과 여러분들이 후배가 배우는 통합과학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4개의 대단원 여러분들 후배는 6개의 대단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4개의 대단원이 얘들아 여러분들 후배의 배우는 6개의 대단원과 똑같아 이해 되니? 1단원하고 맨 마지막 단원 이것은 얘들아 과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되니? 그러니까 통합과학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통합과학이 수능 통합과학의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치루어질 때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볼 이 문제의 난이도 수준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출제가 되어서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10월에 봤던 이 통합과학 모의고사는 거의 내신 수준의 문제이고 또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수를 해서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볼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겠지?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출제가 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 10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풍만이들이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떨어져서 굉장히 오답률도 높고 문제를 대강 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그래픽과 플로레이미입니다 장풍이가이들아 백신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정의했었죠 탄소로 된 동소체예요 탄소 동소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흑연을 얇게 한쪽으로 한 얇게 한 겹으로 그래펴! 했던 게 그래픽이었어 그래픽이었어 그치?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얘가 그래픽이야 그리고 얘가 플로렌이죠 플로렌 공 모양으로 만든 것 그래서 C는 바로 기억은 탄소 동소체 맞고요 X는 플로렌 그리고 Y가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아주 아주 단순한 뭐 이건 예를 들면 사고력과 응용력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insane Boone Ruble Ruble